네, 벌써 이제 일요일 저녁이 되었네요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제 거의 한 달 우리 사단하수행이 이제 다 돼가요 그래서 한 달 기념으로 또 이렇게 약간 한 달 복습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루 이렇게 집중수행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귀한 인간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숙고하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사유 명상은 이제 저희가 오전, 새벽기도 또한 오전 명상 또 저녁 명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제 이 네 가지 사상을 그 순서대로 나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인간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인간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부채님 법을 만나서 이제 수행을 하고 싶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또한 그런 마음이 있고 하지만 이러한 이제 수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간이 다 하고 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라는 나는 이 생을 마감하고 이 생을 떠날 것이고 이 생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몸과 이런 재산 이런 거 다 영원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때는 오직 이렇게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산업을 쌓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또 수행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생 중음과 다음 생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협의하지 않고 나의 이익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인과 업은 틀림없으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제 부채님 삼복귀 기여해도 이렇게 우리의 그 구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 우리의 업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생의 그런 옳지 않는 행동을 옳지 않는 말, 옳지 않는 생각을 이렇게 잘 주의하고 또 선업, 선한 생각, 말과 행동을 이렇게 잘 많이 연습을 하도록 해야지 이제 업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채님도 못해 주시고 관삼보살도 못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과 업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진정한 행복은 결코 이제 뭐 세속일로 또한 돈으로 연애로 이렇게 밖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이제 마음 공부로 또 자비심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행복이 있으니 여기에 자비심과 아래차림을 이제 길러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네 가지 사상을 그 순수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입장에서 좀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유명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유명상은 이제 이 사단아 끝나고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평생 아침마다 주로 아 티벳 분류 수행자들은 아침마다 이 우리가 이제 사단을 일곱 가지 사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섯 가지는 운로이거든요 그 기초 수행 그래서 티벳 수행자들은 평생 아침마다 그 운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첫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단계를 하루에 매일 조금 이렇게 짧게 약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복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이 네 가지 사상을 이제 평생에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물론 이제 백일 동안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무상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이 죽음명상 우리가 이제 보살행명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독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같이 풀이해 볼까 싶어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냥 조금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 부분만 조금 어떤 거는 너무 명백해서 뭐 이렇게 코멘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보살행론이 이게 이 보살행론 2장이거든요 2장에서 나오는 죽음명상인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아티셔 존재가 정리한 아홉 가지 아 그 죽음명상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 분명히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가 되면 오직 마음 공부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을 다 했든 일을 일을 다 했든 못 했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젊든 나이가 있든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럼 이제 뭐 아무리 예뻐서 저성사자가 데려가지 않을 거고 뭐 저성사자는 뇌물을 받지 않고 또 뭐 권력이 있어서 안 데려가지 않고 뭐 이렇게 때가 되면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티벳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버터를 있잖아요 버터 티벳에서는 약 버터가 있어요 약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끔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버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뽑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 생을 이렇게 뜨나야 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또 다른 비유는 이제 뭐 숙소 우리는 이제 이 몸은 이제 아니면 이 몸은 그 뭐라 할까 렌트카 또한 호텔 호텔 이제 뭐지 여기 보니까 좀 오래된 호텔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아주 그리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제 호텔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만간 우리가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다 했든 다 못했든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또 준비가 되어서 죽음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이 저성사자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성사자는 이제 언제든지 기회를 잡아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데리러 오고 싶어요 저성사자가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지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성사자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 군산라미 셀롱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 오늘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뭐 이런 티벳 속담이 있잖아요 뭐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정말 알 수 없거든요 뭐 늙어서 좀 뭐라고 하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준비를 해서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죽었고 죽음의 원인은 많고 또 몸은 허약하고 이제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잠시 스쳐가는 이 삶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제 또 몸과 재산과 또 그 인연 우리 안연 이렇게 지인들 친치들 친지들 뭐 식구들 이렇게 다 약간 뭐랄까 꿈에서 있었던 일과 같이 이렇게 언젠가는 약간 이생의 그런 식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잘 알고 영원할 것 같은 이런 관계들이 시장에서 뭐지 시장에서 배추를 사는 사가지고 이제 뭐 천 원 깎아주세요 아줌마 이렇게 그 아줌마의 만남과 그런 불가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그러니까 잠시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는 약간 이런 게 이생의 인연이거든요 뭐 이렇게도 비유하잖아요 그 새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잠깐 앉아있다가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까마귀들이 특히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까마귀들이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날리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나무에 이렇게 무슨 마치 무슨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여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다 흩어져요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이생의 인연은 이생에 이렇게 아는 식구들 친구들 친지들 도반들 이게 다 이생의 인연은 잠시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삶은 짧고 또 그냥 금방 지나가 지나가는 이렇게 삶인데 뭐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특히 이제 이 친지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식구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업을 많이 쌌거든요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워서 업을 굉장히 많이 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고기가 이제 고기도 먹고 뭐 이런 약간 나의 업도 있지만 강아지 업까지 이렇게 쌓는 것 같은 이런 그리고 막 환경이 뭐라고 하지 제가 평생 이렇게 물티슈를 많이 쓸 줄 몰랐어요 물티슈는 보통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기 전에는 물티슈를 정말 아껴 썼거든요 이렇게 막 환경이 안 좋다고 다들 물티슈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티슈를 아껴 썼는데 이제 막 산처럼 물티슈를 쓰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막 강아지 2.2kg 이제 2kg 넘었어요 원래는 2kg도 안 됐는데 2.2kg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막 저기 뭐지 이렇게 환경오염과 또한 그런 업을 많이 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이 이렇게 약간 윤네 속으로 계속 빠지게 하는 다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식구들이 이렇게 식구들을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이런 식구들이 굉장히 그 그들 때문에 이제 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더 이렇게 더 애착할수록 더 미움도 더 이렇게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때 한번 이렇게 아띠 데리고 어디 저기 뭐지 강아지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강아지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근데 어떤 강아지가 막 짖고 놀라게 했어요 아띠를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이거 정말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띠를 이렇게 막 아띠는 너무 착한데 이 못된 강아지가 막 짖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화가 막 화가 올라오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따라서 이렇게 미움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업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지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생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들 때문에 이제 지은 업만 이렇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실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손발이 잘려 나간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가 이렇게 이걸 이해하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지 아니면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죽음을 안 두려워해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막상 죽을 때가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모든 이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런 표현이거든요 모든 두려움은 이렇게 그런 extension extension 뭐라고 하죠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extension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죽음이 이제 엄청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몸을 집착하고 이름을 집착하고 이생을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없어져요 몸도 이름도 재산도 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포 얼마나 두렵고 뭐냐면 뭐가 두렵냐면 애고가 두려운 거예요 애고 근데 우리는 애고를 집착하잖아요 자기를 집착하잖아요 자아를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면 죽음이 애고에게는 끝이기 때문에 애고가 애고라는 것은 이제 형태를 집착하는 게 애고거든요 형태를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뭐를 집착해요 이름 이름도 형태거든요 이름 잇몸 재산 뭐 자기라고 하는 거 마이 마이라고 하잖아요 나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마이고 한국말 하면 나이네 나이 나이 마인 마인 있잖아요 내꺼 나이 나 이거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애고에게는 그게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죽을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뭐지 그런 이제 뭐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낭떠러진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이렇게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게 무섭지 않는지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누가 누가 이렇게 너의 손을 자르겠다 너의 손을 자르겠다 예를 들면 물론 그 엄청난 그런 고통 이렇게 고통도 누려하고 통증도 누려하고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 오겠잖아요 혹시 깐패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거기서 막 손 이렇게 뭐지 손을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써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막 손을 자르고 뭐 그렇게 깡패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톱이라고 하는 거야 톱 톱으로 막 손을 자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제 그저 이거는 그냥 손만 자르는데 그 정도 두렵다면 그럼 죽을 때가 되면 그럼 엄청난 엄청난 이런 공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저절한 공포에서 누가 나를 구하겠나 누가 나를 보호하겠나 거베질린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하지만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완전히 절망에 빠져 그 순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무력한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복에 기여하고 또 뭐 뭐지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죽음의 과정과 또 죽음에서는 그것은 이제 뭐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후회가 많고 이생을 허비했으면 근데 그 후회도 완전 지옥 같은 이런 너무 생생하고 후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 후회는 그 혹시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진짜 아프잖아요 몸이 진짜 아프잖아요 그런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진짜 몸에서 이렇게 진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 생을 허비했다는 그 후회는 수행을 못했다는 그 후회는 아파요 진짜로 이렇게 아 그리고 그게 약간 지옥 같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 뭐지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도 알아차림이 없는데 그 죽고 나면 아 진짜 알아차림이 정말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중엄 발도 있잖아요 49일 동안 헤매는 그 기간을 아 이렇게 꿈과 비유하잖아요 꿈 꿈 꿈 그러니까 저기 밤에 그런 밤에 얼마나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따라서 중엄의 세계 중엄의 기간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밤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밤에 깨어 있지 못하면 꿈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 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으세요? 꿈을 꿈으로 알아보고 내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을 모른다면 그럼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에 따라서 이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매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재생의 발도는 업에 재생의 발도라고 하거든요 업에 발도 업을 따라서 이렇게 49일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뭐지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아래차림이 있으면 그럼 이제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때는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일곱 배에서 아홉 배가 된다고 해요 마음의 능력이 일곱 배에서 아홉 배 정도 더 이렇게 신통이 더 있다고 해요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완전한 절망에 빠져 그 순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무력한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야 오늘부터 윤회하는 중생들을 수호자 중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신력으로 모든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기회하고 수행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늦었어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뭐지 뭐지 수행의 힘이 없고 또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그럼 어쩌면 그 발도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발도에서도 부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발도에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깨어 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발도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야 오늘부터 윤회하는 중생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불보살들은 이 뭐랄까 그 위신역으로 우리에게 가피를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보살들은 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해탈이 그분들의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위신역으로 우리가 신심이 있으면 그분들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이제 마음이 열리고 수행에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들을 찾고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불법 이렇게 그리고 성스러운 유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불법과 성스러운 보살상과 삼보를 의미하는 거죠 삼보 여기서는 이제 대성불교 삼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성불교 삼보는 삼세 부처님들 그거는 불 모든 부처님들 그 다음에 법은 이제 대성불교의 법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성스러운 상가 공성을 깨우친 그런 유네에서 벗어난 그런 스승들을 상가 그게 삼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보께 기여한다는 거죠 뭐냐면 삼보께 기여하고 삼보 이제 수행을 저희가 이제 해야지 그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뭐 그러면 이제 너무 너무 늦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요렇게 몇 가지만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것은 좀 더 이제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문을 읽으면서 뭐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잘 모르시면 그거는 이제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질문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그럼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도록 할게요 아 이제 2장이죠 그 그 뭐지 삶의 말은 무상함 이 3개가 지나가는 그런 환영으로 환영으로 환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잘 알아서 잘 알아서 잘 알아서 이 생에 대한 관심은 spittle in the dust 약간 침을 뱉는 침을 이렇게 침처럼 뱉은 침처럼 이렇게 이생에 대한 관심을 뱉은 침처럼 이렇게 이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스승님께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에 대한 뱉은 침처럼 이렇게 침을 뱉으면 그렇게 뭐지 그런 것처럼 이제 이생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그게 출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여전히 이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계 뭐 뭐랄까 뭐랄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돌리는 거죠 관심사를 바꾸는 거 이생에 대한 관심을 해탈로 이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역경을 모든 역경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옛날 스승의 그런 발자국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스승들도 이제 모든 스승들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역경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도 이렇게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 달라마 존자님 그 사원에 가면 아주 크게 그 고행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 고행상 아시죠 그 저기 부처님이 이렇게 뼈만 있는 이렇게 그 고행상을 이렇게 모셔져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고행을 하셨고 또 이렇게 그런 과거의 모든 스승들도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스승이시여 당신 발 밑에 발 곁에 이제 뭐랄까 당신 발에 이렇게 절을 올립니다 일단 그 일곱 가지 여기가 있어요 이 내용 여기는 이제 이 바깥 그런 우주에 대한 우주의 무상함 또한 그 우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contained container and contained 그러니까 그 container 하고 그 뭐랄까 그러니까 밖에 밖에 있는 그런 바깥 우주 바깥 세상 바깥 이렇게 우주 우주가 우주에 들어있는 그런 중생들 두 번째 중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거룩한 성스러운 그런 성인들의 그런 무상함 그리고 이제 권력이 있는 또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들의 그런 무상함 그리고 무상함의 이제 여러 가지 비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죽음의 그런 상황 죽음의 그런 조건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무상함에 대한 생생한 그런 알아차림 첫 번째는 이제 그 우주에 대한 무상함이에요 우주가 이제 지나가고 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주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우주가 끝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벌 하고 나서 이 우주론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불교에서는 이 그 불교 우주론이 있어요 우주론 그게 이제 Buddhist Cosmology 그게 부처님께서 직접 이 그 뭐라 할까 우주를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근본 불교부터 해서 모든 불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우주론이고 이제 이 우주론은 그 인도 우주론하고 많이 유사해요 부처님은 인도에 사셨고 또 이런 뭐 수미산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통 인도의 원래 있었던 그런 우주론과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그 우리가 이제 수미산이라고 불러낸 그 카일날샤는 아마 뭐 힌두교에도 굉장히 성스러운 산이거든요 올해 6월 말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그 우주론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이렇게 컴플렉스하고 굉장히 뭐라고 하지 세밀하다고 하는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과 또한 그런 이제 숫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약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 그럼 굉장히 뭐랄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한 이 윤회가 얼마나 긴지 뭐 이런 게 이제 약간 마음에 그려져서 좀 자기가 얼마나 뭐 작은지 약간 이 크다 이렇게 크다란 우주 속에서는 자기라는 존재는 약간 뭐 그런 뭐지 먼지 먼지와 이렇게 불과한 그런 약간 그만큼 이제 우주가 크고 이렇게 길고 이런 이렇게 느끼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이런 불교 우주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런 이제 우주가 이렇게 생기고 끝나는 그 기간을 아 겁 이라고 해요 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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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캘빠가 이제 끝나면 이제 그럼 아니니까 이 캘빠가 끝나면 그럼 이제 이 우주도 이제 뭐 일곱 번 불과 그리고 한번 물로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왜 우리 저번에 이제 3월 언제 부탄 갔지 3월인가 그때 부탄 갔을 때 우리 한번 그때 벽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티벳 절에 가면 이렇게 벽에 그 우주 그 그림이 우주론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한번 부탄에서 봤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부탄 가신 분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만달라 수행을 할 거잖아요 만달라 수행 여기 저 여기 수리아님 뒤에 만달라가 있는데 약간 만달라가 저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만달라 공양 그 수행을 할 때는 이제 그 온 우주를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온 우주를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항상 그 수메루 마운 수메루 그러니까 수미산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가지 대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륙은 아 잠부비빠라고요 잠부비빠 그 사과나무가 있는 대륙 약간 이렇게 삼각형 그런 대륙 삼각형 같이 생긴 대륙이 대륙에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는 아 잠부비빠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도 그 말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뭐 이름과 또 많은 이런 좀 복잡해요 이렇게 그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선부주 맞아요 남선부주 샌스크립트라고 하면 잠부비빠 잠부비빠라고 하는데 아 티벳말로는 잠블링 저도 이런 내용을 뭐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이런 내용이 막 이렇게 쉽게 끌리지 않아요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런 부처님의 말설하신 그런 우주론과 또한 일반적인 우주론을 비교하면 그런 규모나 뭐 그런 뭐 예를 들면 과학자들도 이제 이 우주는 불로 이렇게 과학에서도 이 불로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언젠가는 이렇게 그런 뭐 과학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뭐 무슨 엔트로피 뭐 어쩌고 저쩌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처님의 그런 우주론과 또한 현대 과학의 그런 이제 우주론과 이제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성벌 하고 나서 이렇게 다 이제 아셨 전지 그러니까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셨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벌 하면 그럼 이제 우주나 이런 것을 다 아셨고 근데 다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떤 것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뭐 그렇지만 아 이 우주론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우주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짧게 언급을 하지만 뭐 관심이 있으시면 뭐 따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끌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세히 이렇게 그냥 뭐 어마어마하구나 우주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거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이 과학에서 설명하는 우주도 상상초월이거든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해요 이렇게 얼마나 큰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이게 정말 별이 몇 개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태양계가 뭐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정말 이렇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주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과학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흥미롭기는 해요 우리가 그 일반 이제 불교 우주로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육도 윤회를 설명하고 또 삼계를 설명하잖아요 삼계 그게 이제 욕계 그리고 이제 욕계 안에서 이제 육도 윤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죠 이렇게 욕계, 세께, 무세께 이렇게 삼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불교의 우주론에 이제 속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육도 윤회를 이제 설명을 해요 일단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네 저기 중생의 그런 무상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럼 15분 동안 좌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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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